지구의 탄생부터 현재까지 지구 나이를 길이로 바꾼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다시 말해 지구 나이를 서울 부산 거리에 대응시킨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출발해서 서울 광화문광장의 세종대왕산까지 도보 여행을 떠난다고 해보죠. 이는 약 420km에 해당하는 거리입니다. 군대에서 행군하는 것처럼 하루 10시간 정도씩 매일 40km를 걷는다면 꼬박 열흘을 가야 하는 거리죠. 이 420km의 거리를 지구의 나이인 약 45억년에 대응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은 지구의 탄생지점이고 광화문 세종대왕산은 2020년 현재인 것이죠. 여행을 시작하고 걷기 시작한지 1시간이 채 안된, 아직 우리가 해운대를 벗어나지 못한 이른 시기에 달이 형성되었습니다. 화성 크기의 초기 행성이 지구와 충돌함으로써 달이 형성되었다는 것은 가장 유력한 달 형성 가설입니다. 초기 지구는 불덩어리 지구였습니다. 수많은 미행성들이 쏟아지는 대폭격의 시대였고 화산활동 또한 폭발하던 시기였죠. 마치 지옥 가도 갔던 이 시기를 죽음의 신인 하데스의 이름을 빌려 하이드현 시기라고도 부르는데요. 우리가 부산을 벗어나 밀양에 이르렀을 즈음 초기의 이 대폭격의 시대가 종료되게 됩니다. 대구를 지나기 전 경상북도 경산에 이르렀을 즈음 화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생명의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화석을 통해 우리는 아직은 원시적인 미생물의 형태에 불과하지만 당시에도 다양한 종의 생명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최초의 생명체는 이보다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는 진핵세포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진핵세포에서는 유전물질인 DNA가 핵 속에 들어있고 또한 세포 속에서 살아가는 미토콘드리아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우리가 문경에 이르렀을 때 이러한 진핵세포로의 진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충주에 이르렀을 때 다세포 생물이 등장합니다. 신경도 소화기관도 없는 이 생명체는 마치 스펀지처럼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바로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의 공통 조상님이십니다. 우리가 경기도 용인에 들어설 즈음에야 생명종은 폭발하듯이 분화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캄브리아 대폭팔기라고도 부르며 이때서야 물고기 형태를 한 최초의 척추 동물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경기도 성남을 지날 즈음에는 폐를 갖춘 척추 동물이 오존층이 형성되어 강력한 자외선이 차단된 지상세계로 기어나오게 됩니다. 약 10km, 걸어서 세종대양산까지 약 2-3시간 정도를 남겨놓고서야 비로소 공룡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우리 인간은 당시 그늘 속에 숨어 지내는 들쥐의 모습이었는데요. 우리가 용산을 지날 즈음 그들은 드디어 영장류로 진화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 큰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지구의 모든 생명체들은 멕시코 유카탄반도에 떨어진 거대 운석이 결정적인 원인이 되어 큰 멸종의 시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 공룡이 멸종하게 되죠. 지구상 모든 생명에게 이는 큰 시련이었지만 공룡이 없는 세상에서 포유류들은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청을 막 지났을 때 침팬치와 인간 사이에 분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인간종을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부르는데요. 아직은 인간보다는 원숭이의 모습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우리는 해운대에서부터 시작하여 전체 여정의 99.9% 정도를 맞췄습니다. 그렇게 0.1%도 남지 않은 이때 즉 광화문광장에 들어섰을 때 드디어 호모족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도구를 사용했던 초기의 호모하빌리스는 여전히 인간보다는 원숭이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또한 이들은 성인이 되어도 100cm가량밖에 안되는 너무나 왜소하여 별 볼일 없어 보이는 그런 존재입니다. 세종도양상을 30걸음 정도 앞두고 드디어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아프리카의 동부지방에서 등장했는데요. 목적지를 10걸음 앞둔 시점에서야 아프리카를 탈출하여 전 세계로 퍼지게 됩니다. 이제 세종도양상이 단 두걸음 남았습니다. 수렵 채집을 하며 살던 호모사피엔스는 이쯤에서부터 농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는 해운대에서 광화문까지 80만보 이상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걸음이 남은 이 시점에 글로 남겨진 최초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 이전의 조상들은 유전자를 전달함으로써 정보를 후손과 수직적으로 교류했지만 여기서부터 인간은 그를 통해서 후손뿐만 아니라 동시대를 사는 수많은 이들과 수평적인 정보 교류가 가능해졌습니다. 비록 호모사피엔스의 유전자는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이들은 새로운 정보를 끊임없이 창조하고 복제하며 급격히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자기를 만드는 법, 별자리를 읽는 법, 지도, 항해술 등이 말로써 글로써 퍼졌고 종교, 국가제도, 과학, 기술, 예술 또한 폭발적으로 생겨나고 퍼져나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형 또는 무형으로 인간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복제되는 모든 것을 통틀어 님이라고 부릅니다. 세종대왕상에 닿기까지 모래 한 알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는 21세기 뉴밀리니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모래 한 알을 지나는 동안에도 컴퓨터 및 통신기술은 급격히 발전하였고 우리는 마치 하나의 마을이 되어버린 이 지구에서 매일같이 새로운 날들을 맞이하며 살고 있습니다.